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의 의로움이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들의 의로움을 능가하지 않으면 결코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살인해서는 안 된다. 살인한 자는 재판에 넘겨진다고 옛사람들에게 이르신 말씀을 너희는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자기 형제에게 성을 내는 자는 누구나 재판에 넘겨질 것이다. 그리고 자기 형제에게 바보라고 하는 자는 최고의애에 넘겨지고 멍청이라고 하는 자는 불붙는 지옥에 넘겨질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재단에 예물을 바치려고 하다가 거기에서 형제가 너에게 원망을 품고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거기 재단 앞에 놓아두고 물러가 먼저 그 형제와 화해하여라. 그런 다음에 돌아와서 예물을 바쳐라. 너를 고소한 자와 함께 법정으로 가는 도중에 얼른 타협하여라. 그러지 않으면 고소한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넘기고 재판관은 너를 형리에게 넘겨 네가 감옥에 갇힐 것이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네가 마지막 한 입까지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에서 나오지 못할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야입니다. 평화를 빕니다. 평화를 빕니다. 우리는 자주 내 탓이오, 내 탓이오 가슴을 치며 통회의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또 저는 죄인입니다라는 이 고백을 성당에서만큼은 서슴없이 합니다. 하지만 하루 종일 내 탓이오, 내 탓이오 하며 생각한다든지 나는 죄인이오, 죄인이오 그러면서 살아야 한다면 이런 것은 일종의 가학이고 강박이겠죠. 신앙이 해방을 주고 자유를 준다 하는데 왜 계속 나를 죄인으로 만드는가 그렇게 물어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신앙이 해방을 준다고 할 때 바로 연결되는 것이 죄입니다. 신앙을 통해 바라는 해방이란 바로 악과 죄로부터의 해방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 탓이오 라고 하면서 내가 그런 죄로부터 해방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을 먼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신앙으로 은총을 누린다는 것을 느끼시나요? 은총은 거저받는 것입니다. 내가 완벽해서 잘나서 잘해서 뛰어나서 그래서 받는 것이 아닙니다. 상선버락이라는 우리 교리를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독서에도 그러한 이야기가 나오죠. 다만 은총은 그 주체가 하느님이기 때문에 상을 주시는 하느님의 그 기준이 우리 인간의 생각과는 다를 수 있음을 말해줍니다. 또 마찬가지로 벌악, 악을 벌한다고 이야기할 때도 이것이 우리 인간의 논리와는 다를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답성으로 우리는 주님 당신이 죄악을 헤아리신다면 주님 감당할 자 누구일까 하고 응답했습니다. 사실 정말 얼마나 수많은 순간 또 자주 우리가 죄에 노출되어 있습니까? 그런데 그때마다 하느님이 나를 지켜보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또 기억하셨다가 벌하실 거야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하느님을 그런 분으로 생각하며 산다면 우리 모두는 신경세약에 걸려서 제명대로 살 수 없을 것입니다. 하느님은 인간의 시선과 분명 다르게 악을 대하실 것입니다. 하느님의 기준이 우리 인간의 이해와 다른 차원이라고 받아들일 때 우리는 이제 감히 용서를 청할 수도 있게 되고 또 사람에 대해서도 내가 손해보더라도 또 좀 억울하더라도 인내할 수 있게 됩니다. 복음에서 화해제사, 희생제사 지내려고 갈 때 원한 품은 형제와 먼저 화해하라 이러시는데 그 원한이 이럴 것이다 저럴 것이다 구구절절 이야기 나오지 않습니다. 또 어떻게 풀어라 그런 설명도 없습니다. 그냥 화해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인간적으로는 계산이 서지 않는 또는 인간적으로 계산을 하지 않으시는 요구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가능하게 하는 원리는 만약 주님 당신께서 죄악을 헤아리신다면 주님 감당할 자 누구이겠습니까? 라고 하는 이 고백에서 오게 됩니다. 즉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미사 시작하면서도 또 자주 내 탓이요 내 탓이요 하고 있고 또 고해소에 들어가서는 주님 죄인에게 강복하소서 하고 우리를 낮춥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단지 우리가 죄의식에 묻혀 살려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 앞에서 보면 참으로 도토리 키재기인 우리 스스로를 바라보고 그런 나를 인정하고 고백한다는 것이고 이것이 아웅다웅하는 우리의 부족한 모습에서 조금이라도 우리를 해방시켜주는 원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나도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근데 제가 더 죄인이에요 라고 하는 데에만 마음을 쓰고 있다면 사실 얼마나 쩨쩨하고 또 비참합니까 거기에는 해방이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느님 앞에 죄 없다 말할 수 없다는 그 사실이 오히려 우리가 더 계산하지 않고서도 서로를 받아들이고 용서할 수 있게 하는 은총의 하느님을 담게 되는 바로 그러한 은총의 길이라는 것을 또 하느님 안에서 형제가 되는 원리라는 것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아멘